이제 성으로 가나? 왕! 먹는 것을 좋아하는 왕이면 치카사로 만들면 되겠네 왜? 아니 왕이 어떻길래 다들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음.. 어 잠깐만! 어 조금.. 조금 불었는데? 공주 누구로 하지? 공주 누구로 할까? 마도네 오케이 좀 예쁜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예쁜데? 오케이 마도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웃나라 왕자 여기는 공주의 소꿉친구 이거를 슈로 해야겠다 이웃나라의 왕자 슈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니까 니카로 만듭시다 후쿠토인데? 후쿠토 아니야 이건 미카가 아니야 후쿠토잖아 어쩔 수 없다 그냥 미카라고 우기는 수밖에 아무튼 미카다 좋아 미안해 미카야 시온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치카사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잘 왔다 여행자여 아이고 미안해 와 근데 너무 닮았어 날개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진양마을이 네마왕에게 푹 그런 녀석 있을 리가 앗 말하자마자 얼굴 뺏김 왜 못 먹어 입이 없어 왕을 구하러 갑시다 오케이 바나나티비 나나네 방 가고싶다 일단은 나침해가 저 보고싶대요 무슨 일이지? 하하 심심하네 좋아 이미지로 바꿔볼까? 아 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 안돼 허짓거리 하지마 오 나쁘지 않은걸? 오 예쁘다 다른 사람 같아 나쁘지 않은데? 데이트 티켓이 엄청 많네요 데이트 좀 갈까? 바다 낚시 영화관 도서관 바다 우리 갔다 와봐 피곤해? 말을 말해야지 아이 뭐 권태기 부부 주말 데이트 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떨어져 있네 안에 종이가 들어있어 병에 든 편지인가? 열어봐 꽝 이러네 뭐야 이게 잘 갔다 왔니? 낚시 걸려버렸네 반장하겠네 오 사탕 낚았다 MP사탕 한게 획득 반장하겠네 부부요? 호감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도서관도 있네 도서관 좀 궁금하다 도서관 내가 갈래 낙이사가 또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 도서관 그 책 재밌어? 응 그럭저럭 나도 읽고 싶어 같이 읽자 오 뭐야 내 키면 어 뭐야 멀었나 아 왜 아 왜 튕겨 아 왜 튕기니 아 정말 영화 영화 3개니까 혹시 하나씩 보고 오자 어때? 영화하면 팝콘이지 잘 먹겠습니다 슬슬 시작한다 나 팝콘만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열심히 먹는다? 나 먹기만 하는 거 같은데? 다 먹었어 나 팝콘 야 재밌었어 응 맛있었어 표정 봐 이번에는 나침배랑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영화야? 긴 영화 길구나 표정 상반대 긴 거 봐 귀여워 너무 길어서 다 늙었어 끝났구먼 정말 길었구먼 아 나 잤어 아이고 꿈인가 너무 길어가지고 잠들었나 봐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케이토랑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영화야? 액션 영화 와 영화 종류도 많다 내게 왠지 유성대 출연 영화 보고 있을 것 같다 엄청 박진감 넘쳤어 멋졌어 그 주인공 동료로 들어오면 안 되나? 바나나티비 아 미치겠네 어 나기사는 나나가 신경쓰여? 케이토도 나나가 신경쓰여 오오오 둘이 싸운다 아 이런 이런 아 날 두고 싸우다니 호호호호 이걸 이런 몸 말리는구먼 아 웃기다 아 갑자기 누워있어 아 김 모순위천관상이다 왜 갑자기 드러누워있죠? 나쯤에 오오 왜그래 왜그래 너네 뭐지? 어 나랑 나기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걸? 하하 어제 잠을 제대로 못잤어 왜? 나기사의 잠꼬대가 심해서 정말 미안해 맞아맞아라고 계속 주얼거리던데 모두에게 말하지마 하하하하 나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심지어 뭐 질투하는 것도 아니야. 게임 코너. 반가워, 나는 가위바위보 머신. 나에게 이기면 500골드를 주지. 가위! 가위! 어, 지금 묵을 냄으로써 뭔가 자기가 묵을 낼 거 같이 함으로써 내가 볼을 낼 거라고 생각하면 쟤는 가위를 낼 거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이상하고 바위를 내려고 하니까 쟤가 볼을 낼 거고 그러면은 나는 가위야. 맞지? 이게 심리학이야. 극당했군. 상금 500골드. 나 솔직히 좀 잘하는 거 같아. 이기면 1000골드. 그래, 이제 나기사 칼 비싸.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돼. 가위를 낼 건 들어갔지, 함으로써? 내가 주먹을 낼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은 너는 볼을 낼 거고 그럼 나는 그걸로 가위를 낼 테니까 너는 주먹을 낼려고 할 거고 그러면 나는 보장을 내면 돼. 아, 개당이 치네. 한 번 더, 오케이. 아, 그냥 500골드만 먹을 걸. 아아이. 오, 묵 낼 것처럼 그래? 그러면 나는 보장이를 내겠지? 그럼 넌 가위를 낼 거고 그럼 내가 바위를 낼 거고 그럼 너는 보장이를 낼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 가위인데? 근데 또 가위면은 좀... 아닌 거 같은데? 보장이. 야, 진짜 야. 첫 번째는 잘 이긴다. 봐봐, 또 가위 냈으면 안 됐어. 500골드만 가져갈까? 아, 1000골도 아쉬운데. 500 먹고 나머지 하나로 1000골도 한 번 해보자고. 좋아. 간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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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위, 바위... 부! 아아, 또 비기고. 가위, 바위... 부! 아아, 아악! 아, 말도 안 돼. 아, 가위를 냈어야 됐어. 아아... 이제 티켓이 없어. 아아... 500골드밖에 못 벌었다. 가자. 왕얼굴이야, 이거? 도와줘. 오, 뭐야. 스톤골렘에 들어갔네? 아, 시카다골렘. 오케이. 살았나? 오케이. 왕님. 뚱뚱해서 움직이지도 못해. 짱! 되돌아왔구나. 어, 무서워요. 보스 같아. 무서워. 표정 봐. 그건 그렇고, 대마왕 H라. 공주에게도 조심하라, 일러주게. 우고우고. 이제 공주 나오나? 어머? 자, 대마왕 시장마을을. 니카를 살펴봐주세요. 그에게 전해주세요. 마돋네가 걱정하고 있다고. 오케이. 우리돌이 왜? 아, 대행자님. 신호부가 안 보여요. 신호부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신호부 찾으러 왔어. 으앗. 이 목소리는? 아, 신호부. 귀여워. 히익, 도와줘. 구해야 해. 그... 그만둬. 아, 연출 뭔데? 그... 아, 연출 뭐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으앙, 엄마. 아니, 구해줬더니 고맙다고도 안 하고 가네. 나는 미카입니다. 마돋네 공주가 걱정하던데. 앗, 공주가 나를. 앗, 공주가 나를. 아니, 근데. 아니, 이 포즈 뭐냐고. 이러고 가네. 어, 왔다. 그렇군요. 미카는 무사했군요. 다행이에요. 이건 보답이랍니다. 와, 야. 이 왕족들이 아주 그냥. 쑥쑥이가 아주 그냥. 왕이여, 왕. 야, 공주야. 미카에 대한 건 있도록 해라. 너에게는 약혼자인 슈왕자가 있잖느냐. 아파, 그건. 지금 공주의 약혼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네. 그래, 마침 잘 됐군. 약혼자를 맞이하러 가주지 않겠나? 고맙네. 등산 정말 힘들다. 더는 못 걷겠어. 한심하네, 정말? 왜 그래? 난 전혀 문제 없어. 낙이사 괜찮아? 업어줄까? 아, 정말? 그럼 나도. 둘을 동시에 어떻게 업냐. 뭐야, 이 바보들. 대구속도로 전진. 어, 슈다. 부글부글. 응? 오, 똑같이 생겼어. 왜 이리 늦어? 바보 같은. 얼른 공주에게로 데려가라. 예. 왜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냐고? 사실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거든. 나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 다시 부하들이 너무 약했을 뿐이야, 제길. 어쩔 수 없이 혼자 퇴각해가지고. 게이터링의 승리. 역시 내 검술은 훌륭하군. 애들 표정 봐. 오, 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돈의 공주여. 그대의 사랑 슈가 곧 가겠소. 몰래 왔어. 기뻐요. 당신의 슈가와 쏘이다. 얘 왜 이렇게 쬐끔해 근데. 으응? 으응?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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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돈의 공주와 무슨 사이냐. 너야말로 누구야. 나는 공주의 약혼자인, 약혼자다만. 너 같은 남자에게 마돈의 를 맡길 수 없어. 둘 다 거기서 거긴 거 같은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유, 세 사람 모두 흥분해가지고서. 미안하게 됐네. 바나나 TV. 게임 코너. 가위. 바로 낸다. 보! 오! 오! 오케이 고민하지 말고 내야 돼요. 오케이. 2천 골드 내놔! 바로 낸다!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더 잘 되는걸? 2천 골드? 한 번만 더 해보자. 약간 느낌이 좋아. 가위! 가위! 뿌! 우와! 오! 개좋아해. 2천 골드! 돈을요? 얼만데? 4천 골드? 아니야. 2천 골드도 뭐야? 받기 힘들어. 어우 좋아 좋아. 데이트나 좀 오랜만에 할까? 낡이사랑 오랜만에 카페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괴물 엄청 세더라. 맞아. 이긴 건 낡이사 덕분이야. 그랬나? 나나를 위해 열심히 했어. 아이! 달달하구만! 아이! 달달하구만! 그 다음에 낚시! 낚시 한 번 다녀오자. 낚시하러 고고! 손 잡고 싶다? 정신이 아찔해. 손 잡고 싶다니! 오늘은 뭐가 낚였을까? 발표합니다! 붕어 5마리! 베스 2마리! 깡통 10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뭐야 이 경우는. 엄청 좋아. 귀여워라. 바나나 티비. 대망이 습격했다. 녀석은 공주의 방에 있어. 부탁해 구해주게나. 야 네이치! 안ля. 미카 왜 또 누워있어. 얼굴 뺏겼나? 아이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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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là 저 괴물은? 난 무서워. 엄마! 자 rapid, 얼굴을 빼앗은 대망의 please. 혜 corporations는 악몽의 탑으로 날아가 버렸 MiT에 있는 지방의emie. 딱 봐도 저기 느 Sched' 긴데 그죠? 이게 악몽의 탑. 나는 뒤를 쭈칠겁니다 아니 왜 저 꼴받는 춤으로 움직이냐고 맞아 내 공주는 내가 구한다 해결 Hitbox